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선왕실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갈등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 지은이는 신정훈 발행은 북스고입니다 이 책은 2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역사 유튜버 아 그래 역사 이야기 채널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색다른 조선 이야기인데요 지루하고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주목하고 아 그래 만의 스타일을 듬뿍 담은 표현들로 더 쉽고 재미있게 500년 조선을 한 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극 같은 역사 드라마는 재미있게 보면서 책이나 공부를 위해서는 역사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역사를 이해보다는 암기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자 역사 속 인물들의 행보를 함께하며 그들이 왜 그렇게 갈등을 빚게 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사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독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저자만의 해석을 더하여 표현하였기에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색다른 조선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은 왜 무자비한 킬러가 되었을까 한글 창제의 주역 세종은 왜 며느리들을 내쫓았을까 충격적인 세종의 며느리들 사랑꾼인 성종의 사랑은 왜 변했을까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했던 순정파, 정조 등 이 책에서 역사 유튜버 아그레가 들려주는 사극보다 재미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충격적인 세종의 며느리들 조선시대의 태평성대를 꼽자면 단연 세종시기였음에 틀림없다 냉혹한 친부 이방원이 행한 외청 및 공신의 숙청을 통해 강력한 왕권이 만들어졌고 세종은 그 덕에 흔들림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또한 심성이 어진 그는 언제나 백성들만을 생각했으며 하루에 잠자는 5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업무의 열정을 쏟았다 이에 한글 창제뿐 아니라 과학, 예술, 문화, 국방 등 많은 분야를 발전시킨 위대한 세종이었다 또한 고기만큼이나 여성들에게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세종은 중전 소헌왕후, 심씨 이외에도 5명이 후궁을 들였고 모두에게서 22명의 많은 자식을 낳은 타고난 정력가였다 어쩌면 그래서 고기를 유달리 사랑했던 것일까 놀랍게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꾼이어서 그런지 그 많은 부인들이 질투 한 번 하지 않고 좋은 사이를 유지했다 이처럼 모든 방면에서 타고난 성군의 모습을 보인 세종 그러나 그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식에게 받았던 고통을 세종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받게 된다 1414년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적장자인 이향이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곱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물로 성장한 이향은 8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붕되었다 또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무척이나 좋아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30년간 세자로서 아버지 세종을 열심히 도와 조선 초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아들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이향의 부인들이었다 소방맞은 첫 번째 며느리 유독 아내복이 없었던 세자 이향은 충격적인 이유로 장가를 세 번이나 가야했다 그가 처음으로 맞이한 아내는 나름 뼈대이는 가문의 휘빈 김씨였다 세자빈이 된 축복의 행복한 나날을 꿈꾼 김씨 그런데 웬걸? 이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아내를 찾는 일이 없었다 첫날밤을 치른 후로 단 한 번도 그녀의 침수에 들르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부인이든지 간에 남편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부부의 정을 걱정해 조바심이 나기 마련이다 김씨는 차가운 남편의 모습에 점점 불안에 떨었고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망갔다 어찌해야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는지 큰 고민에 빠진 김씨는 한 시녀를 불러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술법에 대해 알려달라 요청했다 그러자 시녀가 대답했다 먼저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의 신을 잘라다가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술에 타 남편에게 먹이면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발한 술법에 올커니를 외치며 곧장 방문을 뛰쳐나와 남편이 아끼는 두 명의 궁녀들의 신을 몰래 훔쳤다 신속히 그 신을 불에 태우고 술에 타는 치밀한 계획을 완벽하게 마친 김씨였다 그런데 젠장 김씨는 잊고 있었다 이 향은 그녀의 방을 절대 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술법을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나 주빈께서 강요함으로 비가 드디어 가르쳐 말하기를 남자가 좋아하는 부인의 신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멀어져서 배척을 받는다 하오니 효동, 금덕 두 신여의 신을 가지고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했는데 효동, 금덕 두 여인은 김씨가 시기하는 자이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아니 방에 들러야 술이라도 먹이는데 당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판이었다 그래도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조건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며 신여에게 다음 술책에 대해 물어보았고 신여는 어쩔 수 없이 답했다 뱀 암수가 짝짓기 할 때 흘린 정액을 수건으로 닦고 그것을 몸에 차고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다시 한 번 올커니를 외치며 뱀들을 찾아 나선 김씨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신발을 도둑맞은 국녀들이 세종에게 김씨를 일러바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들통나게 되었다 어이가 없는 세종은 뜻밖의 결정을 내린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한 행동들이었지만 세종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린 세자빈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들 이항 또한 그녀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세종은 며느리 김씨를 가차없이 내쫓아 버렸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그만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세종은 또 다른 며느리를 들여야 했다 이번엔 심혈을 기울여 세자에게 어울리는 여인을 간택했고 김씨가 쫓겨난 지 3개월 뒤 두 번째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러나 세종은 차라리 첫 번째 며느리가 더 나았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상 임신과 동성애 두 번째 며느리 세자 이항의 두 번째 세자비는 양반집 딸 순빈 봉씨였다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이항도 큰 마음을 먹고 아내 봉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또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자 이항은 봉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세종은 이항을 불러다 다그쳤다 아들아 애는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어유 합방하거라 이에 세자는 억지로 관계를 맺었지만 이미 떠난 마음은 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결국 세종은 세손을 보기 위해 세자의 후궁을 드리는 것을 명했다 놀랍게도 세자는 후궁들에게만큼은 열정적인 사랑꾼이었다 이항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은 후궁들은 세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는 왕실의 크나큰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은 세자비인 봉씨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원망에 찬 그녀는 항상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승휘가 아들을 두게 되면 나는 쫓겨나야 할 거야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를 들은 세종 부부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서글프게 우는 며느리가 안타까워 세종 부부는 세자에게 다시 합방을 권유하였다 그렇게 세자는 봉씨와 몇 번의 동침을 시도했는데 어느 날 봉씨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연히 정실부인에게서 낳은 아이가 더 귀했기 때문에 기쁨에 사무친 세종은 며느리를 각별히 대우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달 뒤 침울한 표정을 한 봉씨가 아이를 유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늙은 국녀를 시켜 확인해 보았지만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봉씨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낙태를 하였다고 하면서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하므로 늙은 궁궐여정으로 하여금 가서 이를 보게 했으나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으니 그가 말한 임신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그래도 세종은 며느리를 내칠 수 없었다 이미 첫 번째 며느리를 폐출시켰기에 두 번째 며느리마저 내친다면 그것은 왕실의 수치였다 그래서 점차 봉씨가 술 마시고 깽판을 치며 미쳐가도 참고 또 참아왔지만 결국 그녀를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어느 날 궁궐에서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봉씨가 밤마다 한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세종은 그 여종을 불러다 진상을 물었더니 여종이 대답했다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였지만 저는 이를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빈께서 윽박지르며 말하여 저는 마지못해 옷을 한 번쯤 벗고 병품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당시 성리학 관점으로 보면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세종은 가차없이 그녀를 패출시키기에 이른다 그렇게 두 번째 세자빈 봉씨마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폭군이 된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 조선왕조 역사에 폐위되어 복권되지 못한 임금은 단 둘이 있다 한 명은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연상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광해군이었다 이 둘은 조선왕조 실록에도 실록이 아닌 일기의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어쩌다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이 연상군과 같은 폭군으로 변모한 것일까 18세라는 어린 나이의 세자가 되어 전란에서 보여준 광해군의 활약상은 순식간에 달아난 선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가 왕이 될 때 어느 누구도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았다 34살에 즉위할 때도 그를 향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었다 즉위 초 광해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임진왜란으로 박살난 국가 재정과 민생을 복구하는 데 있었다 그는 과거부터 논의된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동법은 그때까지 거둔 특산품을 토지세로 걷는 제도로 토지가 없던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경기도 지역에 한 해 실시되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신하들의 주장에 그가 반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광해군 시기에 처음으로 실시됐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능력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휘되었다 어느덧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다 대륙을 지배하던 명나라는 힘이 약해졌고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전장을 누빈 세자 시절의 경험이 있었던 탓인지 광해군은 무조건적으로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신하들과는 달리 후금의 힘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명나라와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신리를 얻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끝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의 장점인 인재를 보는 안목과 뛰어난 정치력을 담지 못했다 오직 아버지의 의심병과 치졸한 성격만 물려받은 것이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집권하게 되자 반대파였던 서인, 남인, 그리고 영창대군의 소북파 인물들은 차례로 제거되기 시작했다 왕실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세자 시절 전장을 누볐던 성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자비한 학살자로 변모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을 빼들었고 그의 칼날은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다 우선 그의 친형 이메군은 상당히 거슬리고 짜증나는 존재였다 애초에 임해군은 개차반 성격과 망란의 행동 때문에 장자였음에도 세자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광해군을 향한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형이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광해군은 왕이 되자마자 유배를 보낸 뒤 목숨을 빼앗게 된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누구보다 왕권을 위협하는 이가 존재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북동생 영창대군 선조가 유언으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 했으니 눈의 가시도 그런 눈의 가시가 없었다 결국 벼르고 벼르던 대북파의 광해군은 손을 잡고 영창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 개축 옥사 1613년 어느 날 도적들이 문경세제를 지나는 행상인을 죽이고 수백량의 은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들은 모두 명문가의 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출신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출세를 못하는 세상에 불만을 품고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일삼았다 이때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의 실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다 단순 강도사건이 아닌 영모사건으로 만들어야겠다 먼저 대북파는 범인 중 한 명인 박응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면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에 박응서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적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린다 사실 도둑질한 은하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인목대비에게 수렴 청정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짜인 각본이었지만 광해군은 심히 분노했다 본인이 직접 국문하여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결국 심한 고문을 참지 못한 이들이 허위 자백하면서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서인 남인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했고 이제 모든 화살은 오직 영창대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9살의 어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분해졌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신하들은 역적인 영창대군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날뛰었으니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처참한 죽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세였다 정황이 강화부서로 도임한 뒤에 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의반의 한 작은 관리로서 영창대군의 위리를 수직한 자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 몰래 밥을 품고 가서 먹였는데 정황이 그것을 알고는 곤장을 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대군이 이때부터 밥을 얻어먹지 못하여 기력이 닿아여 죽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황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도래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닿아여 떨어지니 옆구리에 뼈가 다 탔다고 하였다 지금도 강화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1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인목대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물론 인목대비 또한 광해군에게 심히 거슬리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5년 뒤 자신의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목대비를 폐위시켜 서궁에 유폐시켜버린다 이처럼 개축년에 일어난 사건, 개축옥사가 끝이 난 뒤 대북파의 반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대북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광해군의 의심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대북파 내에서도 시도때도 없는 숙청을 자행했다 나라를 위한 인재에는 쥐뿔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무능한 간신들만 등용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부정부패와 매관 매직으로 나라는 개판이 되어갔다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밑도 끝도 없는 미신병이었는데 이로 인해 고통을 떠안은 백성들마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광해군은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임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왕신의 위험을 드높이기 위해선 궁궐공사가 필요해 물론 궁궐이 전쟁 중에 다 타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대규모 궁궐공사를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했고 특히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야 했다 그것도 자신이 거쳐할 궁궐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을 텐데 하나가 다 지어지기 전에 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여 15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실시했다 궁궐공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원인은 단순했다 의심병과 미심병 광해군은 점쟁이를 가까이하며 무한한 신뢰를 주었고 풍수학자가 이쪽 풍수가 좋다면 이쪽에 저쪽이 좋다면 저쪽에 쉴 새 없이 궁궐을 지어댔다 특히 역모에 민감했던 광해군은 왕의 기운이 흐르는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면 누가 살고 있든 강제로 집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궁궐을 지었다 이러니 국가 재정은 임진왜란 때보다 파탈이 날 지경이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해야 했으니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동부승지 한효중이 아르기를 토목공사와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일시에 거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가까이 있으며 명나라 군대가 몰려오고 있으니 궁궐의 공사를 크게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지의 요망스러운 말에 따라 영건의 공산을 일으키자 백성들의 재산이 고갈되어 고난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며 재의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므로 사람들 모두가 이 중에게 죄를 돌려 그의 뼈를 부수고 그의 살점을 먹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182권 광해 14년 10월 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결국 이러한 폭종의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과 남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게 된다 1623년 3월 12일 왕을 몰아내는 반정, 인조 반정이 발생한 것이다 반정의 명분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묵대비를 폐위시켰다는 폐모살제의 죄였다 은혜로운 아버지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고 야만적인 오랑캐 놈들이랑 교류하다니 엄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이는 부도독한 폐륜 정권 늦은 밤에 진행된 거사에 어떠한 반격도 대처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손쉽게 붙잡힌 광해군은 결국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분해진다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신하들로부터 다시 대비로 추대된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살점을 씹어야겠다고 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들 영창대군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니 말이다 광해군의 비참한 말로 폐위된 광해군은 부인과 폐쇄자 그리고 폐쇄자변이 모두 위리안치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유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를 잃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죽기로 다짐한 상태였다 목을 메어 자살 시도도 했지만 이를 본 여종이 그들을 구한 적도 있었다 유배지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아들은 어느 날 직접 손으로 땅을 파서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바로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이를 본 며느리는 남편이 체포된 지 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들 또한 임금의 명을 받고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자 큰 충격에 빠진 광해군의 부인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1년 만인 1624년에 생을 마친다 그렇게 광해군은 홀로 쓸쓸히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유배지로 데리고 가는 관리가 광해군을 아랫방에 묶게 하는 모욕을 주고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며 멸시하여도 광해군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자 시절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의 선망을 얻은 성군의 모습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여 폐위되기까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광해군 홀로 18년간의 긴 생활 끝에 1641년 67세의 나이로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미워하고 확대했지만 세자의 아들이자 세손인 이산만큼은 몹시 총애했다 세자와 다르게 세손은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세손을 언제나 칭찬하며 예뻐했다 하지만 이사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처참하게 죽는 이모 화변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기 전 눈물로 애걸하며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역적의 아들은 왕세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조는 이산의 호적을 사도세자가 아닌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통을 잇게 했다 세손의 자리를 유지한 이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봐서인지 그 누구보다 학문에 힘썼고 영조가 바라는 완벽한 차기 임금의 모습을 보였다 더럽게 깐깐한 영조가 한 번도 혼내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이사는 그야말로 엄치나 모범생이었다 이모 화변 이후로도 영조는 세손과 함께 무려 14년간 전국을 다스렸다 그러다 1776년 83세 고령의 나이로 영조는 생을 떠난다 역대 임금 중 가장 장수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사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정조였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던 척신들을 모조리 척결했다 그리고 나타난 리더십으로 조선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신하들을 고로 등용했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들을 모았으며 문화적인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하는 등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완벽한 군주의 모습을 갖춰나갔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그에게도 세상이 무너질 듯한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사랑이었다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랑했던 순정파 정조 정조는 왕세손이었던 시절에 열한 살의 나이로 세손빈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세손빈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찍이 마음이 갔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성덕임 궁녀였던 덕임은 어렸을 때부터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예쁨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녀와 자주 마주쳤던 정조는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5살이 되자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게 됐다 정조는 당연하게도 망설일 것도 없이 덕임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말했다 나의 후궁이 되어줘 하지만 웬걸 덕임은 울면서 얘기했다 아직 세손빈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셨으니 저는 후궁이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영특했던 덕임은 세손빈이 자식을 낳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왕세손의 승은을 거절한 것이다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정조는 그녀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시간이 흘러 정조는 왕위에 등극하고서도 좀처럼 자식을 얻지 못했다 그동안 왕실에서 간택된 정비 효이왕우와 후궁 화빈윤씨, 원빈홍씨가 있었지만 혹시나 자식을 낳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식 없는 것은 앞날의 종사에 큰 걱정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또다시 후궁을 들이려 할 때 갑자기 정조가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후궁으로 두겠다 그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15년 전에 본인을 찾던 성덕임이었다 정조는 다시 그녀를 찾아가 고백했다 나의 후궁이 되어줘 덕임은 또다시 울면서 말했다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인지 두 번째 거절당하자 정조는 이제 성질이 났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음에 제대로 삐뚤어진 정조는 덕임의 하인들을 혼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덕임은 뜻을 굽히고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랑을 이룬 정조 다른 여인들은 다 내쳐두고 오로지 덕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시작됐다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듬뿍 주었고 놀랍게도 덕임은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두 번의 유산이 있었지만 1782년에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된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왕자였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것도 바로 귀한 왕자를 낳아주니 정조는 더할 나이 없이 행복했다 이때 31세라는 나이엔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정조는 이렇게 기뻐했다고 전해진다 궁인 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활하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9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아들은 바로 원자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 덕임은 의분으로 칭해져 의빈 성씨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덕임은 본인을 향한 정조의 사랑이 부담스러웠고 걱정이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궁중 여인들의 암투가 치열했고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사태도 빈번했다 그러나 덕임은 달랐다 정조의 정비 효이왕후를 지극히 모셨고 효이왕후 또한 덕임을 많이 의지하며 지냈다 자신 때문에 정조와 효이왕후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 마음에 쓰였다 그래도 별 수 있을까 순정파 정조의 일편단심 그녀를 향한 마음을 이후에도 덕임은 바로 임신하여 딸을 낳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이는 일찍이 생명을 잃는다 정조는 큰 슬픔에 빠진 그녀를 위로하며 세 살의 어린 원자를 세자로 책봉했고 그가 바로 문유세자였다 아직 정비가 살아있고 충분히 후사를 볼 수 있는 나이였다 그럼에도 후궁의 자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정조가 진심으로 그녀만을 사랑했음을 의미했다 이때까지 정말 정조에겐 꿈같고 행복한 나날이 가득했던 시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이 사랑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다 때는 1786년 왕실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 문유세자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홍역에 걸려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던 아들이 본인의 곁을 떠난 사실을 정조는 믿을 수 없었다 목 놓아 울며 아들의 죽음을 애통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이는 덕임이었다 원래부터 마음이 여렸던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나날을 지세워야 했다 심지어 당시 덕임은 임신한 상태였기에 몸 상태가 급격히 쇄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마저 떠나보낼 수 없었다 항상 그녀 곁에 머물며 간호했고 그녀에게 들여오는 약은 모두 직접 검열하며 그녀를 지켰다 하지만 더욱 위중해진 덕임은 자신의 남은 날을 예상했는지 정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국가의 자손 번창 소망이 효이왕후가 아닌 천한 몸에서 나왔는데 병에 걸려 죽으니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제부터 자주 효이왕후에게 거둥하시어 부지런히 대를 이을 아들을 바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결국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다음날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생명을 잃는다 죽기 직전까지도 진심을 다하여 왕실의 종사를 걱정한 덕임 어찌 이런 현명한 그녀를 정조가 잊을 수 있을까 정조는 사랑하는 덕임을 위해 직접 어제 비문을 썼다 후궁의 묘비에 직접 임금이 쓴 것은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를 잃은 그의 고통과 슬픔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아,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낼 것만 내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 한 가지 그리움이 닿아서 내가 굳세게 이룬다면 내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서 궁으로 올 것이다 나아가 느끼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무녀세자의 어머니다 내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무녀세자이며 내 후계자다 세자는 이미 두 살 때 그를 깨우쳤다 너의 근본이 단단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무녀세자가 죽은 후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이로써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어렵게 얻은 아들 무녀세자를 하늘에 견주어 돌아오길 바랐으나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이로써 느끼니 참 슬프고 애달프다 앞전에 겪은 일과 비교해도 비교할 게 없을 만큼 슬프다 나는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는 진짜 이승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너는 어질고 아는 바가 많고 총명하고 슬기롭고 밝고 이치를 훤히 알고 옳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다 또 권세를 능히 삼가하고 도리를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았다 너는 무녀세자를 잃었을 때는 예를 다하며 울었고 쉬지도 못했고 눈물도 그치지 못했다 너는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무녀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늘하단 말이냐 이제 나는 무릇 중요한 일을 접고 너의 장례를 치러서 살필 것이다 무녀세자의 옆에서 편히 쉬어라 아들의 무덤에서 멀지 않게끔 아들과 어머니가 좌우에 있도록 할 것이다 어제 비문 중에서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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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